청개구리 띠모 바보 뭐야 아나벨 가토가 핵탄도를 쏘고나서 외친 말은 무엇일까요? 솔로미오 제로 돌아가 솔로미오 파멸하리라 솔로미오 내가 돌아왔다 하고싶어 으아아아악 저번에 본거같아 저번에 이거 저번에 이거 보여줬던거같아 누가 조카분이 보여줬던거같아 이거 고맙습니다 오늘 적중률 진짜 높다 그렇게 건며들게 되었다 오늘 띠모 잘 맞추시네 다음엔 아쉬운 문제로 가져와야겠다 쉬운 문제 맞나요? 적중률 좋은 띠모에게 서비스키즈 이거 못참지 이거 못참지 이거 못참지 아 아이고 있지 근데 내가 또 맞추면 너무 재미없을까봐 맞추면 재미없을까봐 그랬어 안녕 아 아 아